황란 씨. 여기도 궁금해. 왠지 민호 씨 선택했을 것 같아. 나 홍창 씨. 하나 냅두고 가셨어. 두 개를 받았으니까. 아, 맞아.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없지. 두 개를 받았잖아. 어? 민호 씨한테 가나? 서로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는데. 동선이 잔인해. 어? 눈을 피했어. 어? 어? 홍창 씨야? 그래, 홍창 씨한테 갈 줄 알았어. 황란은 뭐니야? 그래도 러브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, 민호 우는. 민호야. 민호 씨 우는 거예요? 오, 진짜로? 어? 추웠지? 응. 너무 오래 기다렸어. 뭘까? 비가 오네? 응, 갑자기 비 오네. 갈아줄까? 응. 나 안 궁금해? 나 너무 궁금한데? 궁금해? 서로 보고 싶다. 표정 보고 싶다. 아. 이러고서 열었는데 머니면? 그래, 쩔길 하자. 아니, 잠깐만. 셋까지, 셋께. 하나. 야, 난 몸이 지금 뜨거워. 빨리 열어봐요. 열어주세요. 둘. 셋. 와, 진짜 대박이다, 우리. 야, 니 진짜. 머니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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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잖아. 와우. 다시 볼래? 다시 볼래? 어, 다시 볼래. 자유봉 왔거든? 열어봐. 잠깐만. 아! 잘 맞췄는데. 맞다, 맞다. 맞지, 언니. 저 잘 맞췄는데. 저 언니 때문에. 엄마, 엄마 진정해. 둘 다 머니더. 둘 다 머니야. 겁나 웃겨. 뭐하냐, 진짜. 아, 진짜. 근데 속았네 진짜. 아, 누구는. 같이 배우하자. 비판하러 누구래. 확실히 둘 다 머니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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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.